재미 붙었네. 예이노! 제가 잘못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솜사탕을 만들어 볼 건데요. 달달한 솜사탕이 집에서 먹고 싶었어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진짜 커다란 솜사탕을 만들 수 있다고 해서 빌려왔습니다. 얼마나 큰 솜사탕을 만들지 여러분 기대해주세요. 아빠는 일단 라임이 머리만한 솜사탕을 한번 만들어 보는 거에 도전할게요. 저는 일단 지구만한 솜사탕을 만드는 거에 도전해볼게요. 지구? 어쨌든 지금부터 한번 시작해볼 텐데요. 설탕 나와라! 중간 워낙 곁다! 솜사탕 만드는 설탕은 이렇게 다르긴 거. 여기다가 젓가락을 끼워가지고. 한번씩. 따단! 내가 해볼게. 네, 많이 넣었어. 어디다 넣는 거야? 여 ascobu. 가운데. 오.. 온.. 된다, 된다, 된다. 이키드냐고? 오, 거진다, 거진다! 오, 라임이가 모양을 만들고 있네요. 오 여러분들 드리는 꽃입니다 자 일단 하나 만들었고요 라임이 맛은 어떤 거 한번 먹어볼까요? 맛있어 아빠는 라임이 머리만 한치로 만들 줄 했으니까 좀 크게 해볼게요 약간 녹는데? 너무 많이 녹는데? 라임이 머리만 한치로 할까요? 빨리 빨리 지금 더! 찍은다 찍은다! 내가 너무 많이 넣었지? 아니 잘라 한 번 이렇게 핑 올리래 오 엄청 커 뭐야 자 어떤가요? 라임이 머리만 한가요? 모양이 좀 이상하긴 하지만 자 이렇게 만들었어요 야 내 거라고! 뜨거워 뜨거워 수염 났다 나 하나 더 만들래 그러려구나 진짜 수염이야 나도 내 얼굴만 하게 만들어볼거야 꼬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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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꼬 뭐 어때요? 짱잼이 씨 말이 없어 수사탕을 찍으니까 말이 없어 라임이 맛있어 맛없어 재밌어 너무 즐거운 것 같아 라임 할아버지 예인호 제가 잘못했습니다 호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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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박을 만들고 있나 호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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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박